이제 가을도 됐고 골프치기 너무 좋아서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.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여름 지나서 욕심이 났던 부분이 비거리를 늘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다가 내가 비거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백스윙이 커지게 되더라고요. 커지죠. 지금 부상 있으신 분들 정말 이제 내가 이제 비거리 가을 되면 멀리 좀 쳐봐야지 하는 골프 분들 저처럼 예를 들어서 저를 이제 한번 봐 보세요. 정면에서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 이게 도대체 부상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어디가 아파 보이는지 제가 백스윙을 한번 일단 해볼게요. 시청자 분들도 함께 찾아주세요. 제가 원래 하던 백스윙보다 더 많이 가요. 아파요 아파요. 뭔가 어디가 아파 보이나요. 한번 체크해 보세요. 저는 허리요. 허리에 어깨 등 이 정도면 갈비뼈도 금가지 않나요. 네 다 아파 보이네요. 다 아픈데 다 아픈데 대표적으로 정말 보이는 것처럼 허리도 아프고요. 갈비뼈도 아프고요. 일단 안 아픈 곳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백스윙을 과하게 멀리 보내고 싶은 백스윙을 하면서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저는 정말 멀리 치고 싶어요. 그래서 목에 담이 왔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런가요? 담도 왔는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 때 멀리 보내고 싶어서 과한 백스윙 보여드릴게요. 과하게 힘이 많이 들어간 스윙이에요. 지금 이런 스윙이 부상이 올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지금 백스윙을 보면 대표적으로 역피봇이라고 하죠. 그래서 내가 백스윙을 많이 과하게 멀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백스윙을 쭉쭉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. 내 상체가 하늘을 많이 보게 되면서 뒤집어지게 돼요. 근데 이런 스윙이 사실은 공도 안 보이거든요. 네. 공이 안 보일 만큼 멀리 치고 싶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이번에 멀리 보내려고 할 때 사라지는 거죠. 시야에서. 아. 공이.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유연하고 어릴 때 공이 안 보일 때까지 백스윙 했다가도 맞았어요. 그리고 너무 유연하니까 부상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은 좀 다르더라고요. 네. 이렇게 목에 테이핑을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체가 뒤집어지고 부상이 생기는 역피봇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. 제가 연습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. 클럽을 그립 끝을 가슴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. 가슴에. 그리고 샤프트 쪽도 배꼽에 다 같이 닿아 보는 거예요. 아. 전체가요? 네. 전체가. 그리고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백스윙 때 계속 가슴하고 배꼽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가면 내 상체가 찌그러지지도 않고 비틀려 보이지도 않아요. 굉장히 척추 각도가 잘 유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백스윙이 되는데 만약에 이 상체 회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역피봇이 되는 골퍼분들은요. 백스윙 하다가 떨어져요. 아. 지금 이 상태에서 잡아보면 뒤집어져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상체 회전이 과하고 백스윙을 많이 하다가 역피봇이 되는 골퍼분들은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이 감을 느껴보는 거예요. 가슴이 들리지 않고 백스윙 가서 그대로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애기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스윙하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. 아니 애기를 안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진 않잖아요. 그래서 닿아 있는 상태 그대로 백스윙 하고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제가 샷을 해볼게요. 자 상체를 들지 않고 방금 뒤집어진 느낌 없이 그대로 그대로 와서 확실히 간결해요. 그러네요.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. 그래서 이게 또 역피봇이 되는 골퍼분들은요. 한 가지가 더 나와요. 이게 어떤 게 나오냐. 상체가 뒤집어진다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백스윙의 방향이 반대쪽으로 가는 거잖아요. 근데 반대쪽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것 또한 마음의 본능을 무시하지 못하고 멀리 치고 싶어서 백스윙 때 중심이 오른쪽으로 과하게 이동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내 하체가 오른쪽으로 과하게 이동됐는데 상체도 이동하게 되면 맞출 수가 없죠. 그래서 본능적으로 또 상체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상체가 뒤집어지고 역피봇이 되는 분들에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드릴이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배가 밀리는 것 없이 배가 약간 더 앞쪽에 숙여져 있는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. 배가 밀리지 않고 그럼 또 뒤집어지죠. 그대로 한 번 두 번 몸에다가 계속 기억시키고 익힌 상태에서 제가 또 한 번 샷을 해볼게요. 지금처럼 역피봇이 돼서 몸에 부상이 많이 오고 무리가 되는 골퍼분들은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는 하체가 너무 많이 고정되는 골퍼분들이에요.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 공 시선 아래쪽으로 두고 있는 공을 보면서 상체를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건 정말 아마추어 골퍼분들한테는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렇죠. 저 또한 쉽지 않아요. 근데 부상이 있는 골퍼분들 보면요.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하체가 굉장히 그냥 굳어있어요. 가만히 너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보여드릴게요. 팔로만 올렸다가 팔로만 올렸다가 공을 치는 골퍼분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하체는 고정되어 있고 하체 움직임이 전혀 없네요. 네. 이게 왜 부상을 초래하냐. 우리가 이 회전하는 반경은요. 하체가 정지되어 있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상체가 회전되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.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한되어 있는 거를 과하게 회전하려고 하면 몸에 또 무리가 오게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억지로 비틀려고 비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부상이 찾아오게 된다. 제가 한 번 더 샷을 해볼게요. 하체를 굉장히 고정시킨 상태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 있죠. 이렇게 치게 되면 몸에 부상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폭발력을 낼 수 있는 백스윙의 꼬임이 없기 때문에 몸에 또 다시 무리가 찾아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하체가 너무 고정되어 있고 몸에 부상이 오는 골퍼분들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골반에 회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체가 굳어있게 되는 거거든요. 저는 이 느낌을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이 오른쪽 주머니 유리가 다 있잖아요. 바지에 보면 이 오른쪽 주머니를 뒤로 당겨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내가 허리도 아프고 가위뼈도 아픈데 움직이라고? 약간 이렇게 물음표가 느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움직이기 때문에 내 몸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회전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내 몸을 열어줌으로써 상체 회전 반경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부상이 없어질 수 있다.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. 그냥 오히려 내 몸을 회전시켜주고 열어줌으로써 부상이 더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자,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오른쪽 주머니를 뒤쪽으로 열어주는 거죠. 약간 오른쪽 뒤꿈치 쪽으로 열어주고 제가 샷을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. 어드레스하고 골반을 살짝 열어주면서 굿샷! 근데 이제 이 오른쪽 골반이 회전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오른쪽 골반을 회전하려고 뒤로 빼려고 하다 보니까 측면에서 한 번 봐볼게요. 측면에서. 측면에서 보면 무릎이 같이 펴진다는 거예요. 저는 이렇게 무릎이 다 펴지면서 골반이 회전되는 게 아니고 내 오른쪽 무릎의 각도는 딱 유지된 상태에서 골반이 회전해준다면 훨씬 더 견고하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. 어드레스를 하고 이 주머니가 뒤로 빠져줄 때 빠져줄 때 무릎이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뚝 소리가 났는데 이렇게 무릎도 부산이 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무릎을 좀 더 고정을 해주고 골반이 같이 열어주는 거죠. 확실히 열리는 게 보이는데요. 그러면 한정은 프로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시작하자마자 오른쪽 골반이 확 열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아니면 어느 정도 테이크어웨이가 지나가고 나서 그때부터 과감하게 여는 건가요? 저는 이게 사람마다 힘을 쓰는 트리거가 있잖아요. 내 몸에 탄력을 내는 내 탄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시는 골퍼분들은 시작부터 오른쪽을 써도 괜찮아요. 근데 저는 조금 좋은 타이밍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오른쪽 골반이 빠져주면서 헤드랑 같이 좀 딛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좀 PGA투어나 거리를 멀리 치는 골퍼분들은 오른쪽에 스텝을 보면 이 오른쪽 뒤꿈치가 떨어졌다가 딛어졌다가 되게 너무 가만히 정적으로 있지 않거든요. 계속해서 내가 공을 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 상태에서 헤드랑 같이 가도 좋고요. 혹은 오른쪽이 같이 먼저 빠져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어드레스하고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는 내 헤드와 골반이 같이 열리는 느낌으로 굉장히 정적인 상태에서 팔로만 드는 게 아니죠. 네. 오른쪽 골반이 같이 열리면서 굿샷 이게요. 지금 오늘 이 주제가 아프지 않고 스윙하자. 네. 부상 없이 스윙하자. 이게 부상 있는 분들만 보면 안 돼요. 골프라는 게 격렬한 운동과는 다르게 격렬한 운동은 그냥 바로 다치잖아요. 근데 골프가 정말 서서히 다쳐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프지 않은 골퍼분들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보셔야 돼요. 보셔야 됩니다. 골프 아카데미에서 이 미래의 건강을 제가 지금 책임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아 내가 지금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허리에 무리는 없는지 내가 백스윙 때 상체가 뒤집어져서 척추에 비틀림은 없는지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